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바로 촬영입니까? 바로 촬영입니까?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 마이크 찼으니까요 마리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여러분들 다 놀러 여기 오셔야 되는데 일하러 여기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자 오늘 고잉은 뭐 두 명이서 찍나요? 네 저희 두 명이 오늘 1조 분량을 찍히네요 저기 안녕 아 그래 안녕하세요 하트하트 고마워요 그래그래요 인터뷰할 예상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어 예예 어 버효씨 예 오늘 거운 머리가 아주 잘 어울리네요 감사합니다 어 야 거운 머리 멋있다 야 지금 다 이게 다 분량이에요 지금 다 여기서 떠드는 게 다 분량입니다 다 분량입니까? 저희가 1조 분량을 뽑아야 돼요 근데 사실상 아 저희끼리 한 3조 분량 뽑으면 어떡하나 걱정은 좀 하면서 왔습니다 오늘 아주 여기 좋거든요 뭔 소리요 오늘 아주 여기 좋기 때문에 오늘 거의 한 3조 분량 나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나저나 저희가 이렇게 저기 뭐야 오늘 뭐 뭐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호시 씨는 오늘 처음 아니에요? 제가 그때 저기 뭐야 해외 출장 가 있었어가지고 아 예예 이게 아무래도 저희 13명이 대표가 하는 여행사 특집 아닙니까? 네네네 전혀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이지훈 팀장님이 필드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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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하시는지 모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뭐하러 여기 한강에 이렇게 날씨 좋은 날까지 나왔냐면 이 사람도 모르나 봐요 파일이라는 거 보니까 지금 구성안을 지금 보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 미리 보고 왔고요 아 MC? 아 오늘 MC? 오늘 MC? 이제 정확하게 Q카드? 말씀드리기 위해서 Q카드 Q카드 아 디지털 Q카드 좋네요 이제 저희가 승관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 상품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짰어요 저희끼리 그날 반응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가장 완성도가 좋았고 실현 가능한 아 누군 그랬지 상품을 저희가 짰어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신 거예요 아 그렇네요 다 된 밥상에 그냥 저는 올라왔네요 숟가락 얹었네요 조슈아 같은 경우는 운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아마 고생할 거거든요 지금 밥을 짓고 있네요 이제 거기는 그 팀원이 에스쿱스, 문준이 그리고 윤정아 아 이거 그런 조합이에요? 거기에 조슈아 끼는 거거든요 저희는 여기 멀쩡한 인간들밖에 안 나와있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고생하는 조슈아의 모습이 벌써 보입니다 둘 셋 오케이 시작 한 라 오케이 시작 한 라 어쨌든 우리가 추어를 짰었는데 네네네 그 추어 이름이 감성여행 아 감성여행 감성 릴스 여행입니다 릴스 여행 그렇죠 그렇죠 그 릴스가 키포인트예요 이게 또 추억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7시에 들어줘 아 그렇죠 BSS 잘 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멜론 차트에 있더라고요 아 힘 조절이 요즘 안 돼가지고 야 막힌다 7시에 들어줘로 가사에 한강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스팟 스팟 그리고 한강의 좋은 문화들을 경험해보면서 그렇죠 촬영을 할 겁니다 일종의 한강 투어 로드무비 아 아주 짧게 릴스로 이제 7시에 들어줘에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소들과 릴스를 찍어야 될 장소를 찾아서 그 릴스의 폼을 한번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지우씨가 오면서 만들어봤어요 좋아요 한 번 보실래요? 아 볼래요 오케이 일단 한 번 보여드리고 카메라 앵글에서 또 한 번 다른 버전으로 일단 저희 촬영 감독님이 원호 형부터 촬영하기로 했어요 원호가 촬영 감독 편집 감독 트랜지션 담당 트랜지션 담당 트랜지션 담당 트랜지션 담당 약간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네 감독님들이 그냥 다 이게 다 이제 함께 촬영하네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가 달이 오기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탑이 여기 우린 앞에 있잖아 좋다 기호가 나오네요 이게 다 이제 이거 이 영상도 한 번 쓰죠 이 영상도 괜찮은데 캐런들도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아 고잉 세븐틴의 시야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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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촬영이 진행되고 아 어떻게 유튜브 영상이 올라가는지 너무 이번에 감독님들 얼굴이 너무 정달하게 나오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나와줘야 우리 감독님들도 자녀분들에게 또는 조카분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래 우리 감독님들에서 자랑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한 번 이제 장소를 찾으러 가보자 그럴까요?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그 스팟을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인서트를 계속 찍으시면 돼요 감성샷 뭔지 아시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아 이거 이거 이런 느낌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하하하 이런 느낌 하하하 이런 느낌 괜찮은 거 있으면 다 찍어둘게요 그쵸 전 비하인드로 바뀌었습니다 아 좋은데요 보너취 거미줄 House 오오오오 MIDI 전 Mom Head 저는 명함을 맡고요 브이로그 네 명함 저는 중투지비를 되게 그렇게 알겠습니다 렛츠고 다 climimy 아니 한강에 대해서 아는 게 좀 있어 한강은 이제 서울특별실 한가운데를 가로지 persons 아니 그거 말고 한강에 괴차는 명소가 있냐 저 알아요 저 쪽으로 가면 돼요 저쪽이 저쪽 무조건 가야 돼 그쵸? 자 지금 미끄럼트 한 번 타세요 찍으세요 미끄럼트 미끄럼트 자 촬영 자 탄다 또 애기 출연 출연자 좋았어 아 친구 좋아 친구 애기 뛰는 거 너무 좋았다 형이 겁주잖아 가자 야 버논아 너 이거 한 번 타 이런 거 이런 거 한 번 찍을까? 그래 그런 아이디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거미같이 클라이밍 보면 뭔지 아시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잘하네요 갑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런 거 한 번 찍으셔야죠 그럴 거면 놀이공원에 가세요 디루스가 야 그래서 여기 지금 뚝서 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야 얘는 얘는 뭐 감독님이야 뭐야 왜 뒤에 서져 찍고 와 있어 아 너무 집중하나봐 이식했니? 저 날개 날개 스팟입니다 저 날개 날개에서 한 번 리스 한 번 가요? 그렇죠 날개에서 한 번 리스 한 번 갑시다 그래 날개 찍으러 한 번 가자 야 옆에 비둘기도 딱 있어 주고 딱 자 자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봐 한 명씩 아 저희 춤 먼저 한 번 찍겠습니다 아 춤 먼저? 네 바로 갑니다 가는 거예요 이게 다 리스예요 이게 근데 노래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일곱시에 만나 약속 장소하는 육성 아니 노래 풀어줄게 풀어줄게 일곱시에 만나 약속 장소하는 간 자 그리고 여기서 지훈 씨 한 번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포즈를 딱 딱 딱 딱 해가지고 컷 컷 컷 컷 컷 컷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 뭐 아 자 여러분 여러분 저희 경기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강 쪽에 딱 가가지고 경기장 보는 방향으로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또 왔으니까 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런 새들도 좀 찍기에는 너무 비둘기인가? 비둘기 찍어도 되죠 그치 갈매기인가요 비둘기인가요 비둘기인 거 같은데 비둘기 여러분 저희 맘모스가 있습니다 맘모스 아 저기 맘모스 앞에서 여기서 한강을 좀 약간 즐기는 모습을 그럴까? 좀 약간 우주 씨 한번 뒷모습 어떻게 즐겨볼까요? 딱 이렇게 팔을 뻗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 야 내가 저 7호선을 타고 그치 7호선 청담력을 갔었죠 그치 7호선 저기 아 저 저거 7호선 부산에서 서울 올라왔을 때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얼마나 신기했었는데 아 지상철 그렇죠 네 아무튼 다음 스타트 자 이제 여기서 라면 가야 됩니다 라면? 라면 가자 라면을 하나 끓여서 여기 딱 가야 됩니다 라면 가자 저쪽으로 가시죠 일단 나 뭐 마실 거 마시고 싶어 나도 저쪽에 편의점도 있습니다 저 편의점으로 가잖아요 편의점 편의점 가서 구매하시지 네 지훈아 가면서 맘모스 한번 찍어주세요 맘모스 맘모스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고 아 좋은데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서 지훈아 뭐 임마 뭐 뭐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뭐야 했잖아 방금 어 미안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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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못 쓰였어 그렇지 야 너무 웃긴데? 그치?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응?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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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입니다 아 저 이런 거 좋지 아 저 오리 오리배도 한번 찍어야 됩니다 오리배는 오리배를 타도 되는데 네 내 날개 좀 해줘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셔서 좀 창피하거든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래 야 진짜 7호선 저거 야 좋습니다 7호선 저 뚝섬을 지나 건대로 가고 그때 연습생 때 당시 8200번을 타고 남양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실에서 딱 내려가지고 잠실에서 진짜 서울 와서 맨 처음에 맨봉 오는 게 지하철 정말 복잡하잖아요 우리는 역할을 지워주면 안 될 거 같아 왜왜? 이거 카메라만 찍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야 나 지금 아니야 뒷모습 잘 찍히고 있네 이런 모습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촬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야 오리배 좋습니다 오리배 줄줄인 오리배 오리배 오리배를 여기서 찍고 이걸 한번 여기서 갈까요? 그럴까요? 오리배가 뭐 옆에 있는 김에 오케이 오케이 우리 버논이랑 원호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쪽 가서 한번 버논, 원호도 한번 찍어주고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저희도 찍어야죠 야 여기 계단 좋네요 여기 계단에서 여기가 음악 분수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오 나 방금 에너지가 좋다 어어어어 제대로 찍었어 제대로 찍었어 여기서 뭐 찍어요? 버논이랑 둘이서 손잡고 빈 둥글게 둥글게 아 그럴까요? 네 지훈아 이거 카메라 네 제가 찍어서 드릴게요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은 다 다 아시지만 제가 한림예고 영상 제작가 출신이거든요 광고 제작가 아니에요? 영상 제작가죠 영상 제작가 네 자 여기서 빙글빙글 돌아와주세요 오른쪽 오케이 이거 짧게 짧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양쪽에서 이렇게 두 명 살짝 내려오는 거 어 그럴까? 여기서 내려가는 거? 네네네 아주 신나고 활기차고 명랑하게 예 라라라라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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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한번 쭉쭉쭉 내려와주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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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컴온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우와 세때 날아간다 세때 어 저도 찍고 있어요 그래 이것도 다 리스거든요 그렇지 나 리스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행운인 게 벌써 지금 분수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 진짜? 지금 이거 한번 때리고 이거 한번 때리고 먹을까? 이거 한번 때리고 갑시다 오오오 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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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좋아 좋아 야 이렇게 할래? 4명이서 여기 보고 있다가 한 명씩 딱 딱 딱 쳐다보기 그래 나부터 빡빡 빡빡할게 오케이 오케이 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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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야 뭐야 우와 어떡해 이거야 야 이런 인증적인 것 할 필요가 없어 이거야 ini 야 너너가 뭐해 instant 아 좋다 예능의 신이 많네요. 갑시다! 나이도 먹으러! 저 이거 좀 사올게요. 안성탕면으로 4개 할까? 야 마실 건 좀 많이 사라. 뭐 골라요. 카드에 있다. 카미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호시. 아 코드가 있구나. 아... 해결해주는 원우. 다 이게 한강 오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국물. 신조어를 쓰는 호시. 자리를 잡아놓을게. 그래 그래 그래. 오 좋다. 저 호랑이 보면 쟤 또 기겁할라. 또 난리부르스 칠라. 여기서 꼭 찍어야 된다. 뭐 어쩐다. 오면서 저거 제발 발견하지 말게. 냄새가 벌써 맛있네요. ikat에 가면 됩니다. 렛츠고. 어? 여기를 이렇게 잡아도 되네요. 여기? 예. 밑에가 안 뜨겁네요. 오 오. 왔다 왔다. 자 여러분. 리스 거리가 왔습니다. 셀카로 슥 올려가면서 이거 한 카트. 라면 앞에서 이거. 좀 앞으로 가죠. 이런 게 예시. 어느덧. 3병째. 2병 째 2병 째 오케이 이거 한 카트 찍고 이제 그 이거 이거 딱 한 입 먹어줘 이런 것도 괜찮아 햇빛 사이로 들어오는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 이거랑 거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넣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게 막 엄청 잘 만들 필요가 없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강 놀러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자 이런 느낌이니까 이런 게 최고기네 딱 옆에 넣어줘 딱 옆에 넣어줘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연수생 때 한강에 우리끼리 놀러오고 이러면은 아무도 안 쳐다봤는데 오오오오 요것도 나눠드리면서 한번 인터뷰도 딱딱하고 아이 귀여워 이거 QR코드 찍으면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 고잉 세븐틴 재생 궁금하다 여기서 이제 편집 각 한번 본 다음에 손 들어가지고 혹시 인터뷰 고잉 세븐틴 찍고 있는데 인터뷰 하실 분이라고 한번 활발한 애가 한번 그래 나 얘기하는 거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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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하자고 나 뭐야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분 중에 응 내가 지금 갈까 그러면? 나면 다 먹고 그래 그래 그럼 한 2분만 기다려줘 저 차에 먹어 그래? 인터뷰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편집하고 있는 거야 좋다 아까 캐럿분들이 주신 어 진짜? 이게 또 인터뷰할 때 입냄새가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도 하나만 좋다 원아 이거 편집 계속 하는 거 좋다 그 앵글에 이게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옆에 계속 계속 걸리게 세게나 좋네 먹는 순간 강력한 상쾌함 PPL 없어 임마 그러면 번호 한번 모셔와봐 오케이 방송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인터뷰하고 할 의향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실래요? 네 뭐 하면 되는데요 오케이 저희 앉아서 저희랑 같이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혼자 혼자만? 네 같이 보셔도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편하게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바닥에 앉아도 되니까 예 예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3살 경기도 사는 홍의진입니다 오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경기도 사는 김지원입니다 오오 안녕하세요 저도 23살 경기도 사는 김민입니다 아 경기도 경기도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 광주요 광주요 네 저는 분당 사세요 아 분당 사시고 네 저는 남양주거든요 오오오 어떻게든 연관 지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아 고잉 세븐틴 혹시 아세요? 네 즐겨 보시나요? 아 그렇구나 일단 저희 명암부터 드릴까요? 아 그럴까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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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게 이렇게 찍으시면은 그 뭐야 고잉 세븐틴 그 아 진짜요? 그 QR 그 뭐야 QR코드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게 나와요 이거 QR코드 찍으면 뭐 나오는지 궁금하다 고잉 세븐틴 재생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식사는 하셨나요? 밥 시켜서 먹고 왔어요 아 시켜서 먹고 왔어요 네 네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아 그렇구나 편의점에서 돗자리 사셨나요? 네 그쵸 저희도 저희도 아 두 개 사셨구나 두 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두 개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 번 사봤는데 네 우리 진행 진짜 못한다 응 모션하는 콜 이렇게 할 거야? 저희가 지금 셉셉토어라는 여행사를 맞아요 맞아요 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여행 상품을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행 상품을 짰는데 저희끼리 얘기했던 아이디어는 저희가 한강에 와서 캐럿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게 릴스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게 보이셤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게 저희가 한 스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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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스팟으로 왔잖아요 한강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릴스나 이런 게 좀 나오면 캐럿들이 따라 할 것 같은가요? 당연하죠 그 이렇게 막 스팟 이렇게 오면서 안무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아 좋다 잘해요 그러면은 7시에 만나 약속 장소 한강 그리고 주먹을 지시면 오른손 분이 다리 오세요 주먹 다리 오기 전에 전에 맞아요 맞아요 다리 먼저 오고 다리 오기 전에 밀어내는 거 다리 오기 저렇게 밀려요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다리 오기 밀려야 돼 밀려야 돼 너랑 나 꼭 만나 우리 공식 이렇게 플러스 공식 하나 둘 셋 플러스 곱하기 는 마이너스 빼기는 없다는 거죠 우리 공식 우리 공식 땅 각자가 안 나와서 빼기랑 나누기는 안 한 건데 이상한 거 땅 내가 볼 때 이거 카운터로 두 번 하면 바로 찍을 수 있어요 진짜 빨리 외우시는데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려주세요 네 재밌어요 나중에 맛보기로 지금 바로 찍으시던데 그럴까요? 그래도 된다 5 6 7 약속 한강 달 달 달 전에 너랑 나 꼭 만나 자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눈 여기 눈 맞아요 맞아요 어우 좋은데?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쁠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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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원우가 편집하면서 이제 가다가 나올 거란 말이야 뭐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걸 좀 찍어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런 곳에 가서 그런 걸 찍으면 돼 소스가 좀 막상 편집하려고 보니까 많이 부족하긴 하다 고려 일단 안무 소스가 많이 없어서 안무를 좀 크게 나눴거든 야 좋다 야 너무 좋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oz 여기서 이런 게 또 박자가 또 절반 정도 다른 소스들도 들어가주면은 그렇지 여기 요런느낌으로 이제 탁탁탁탁 나가다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우 야야 전감독 이야 이야 야 잘한다 너. 난리 났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이거는 지금 형이 너무 제대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익숙한 거야. 우리 나무에서 릴스 한 번 찍자. 그래 그래 그래. 야 나무 뒤에 숨었다가 얼굴 딱 나오고 갈래? 자 간다. 고개 하나 둘 셋! 딴! 아 좋다. 그러고 원우야 너 거기서 봐. 내가 여기서 널 찍어줄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 됐어. 됐어? 이 나무 배경으로 릴스 한 번 가자. 그래. 자 하고 뭐 일단 가볼까? 가봅시다. 가자. 파이퍼 할래. 어디로 갈까요? 야. 결국엔 그가 봤다. 아 이거 호랑이가 있네요. 우리 아까 오면서 호시가 저걸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안 보길 원했는데. 봐버렸네. 저 호랑이 이미지 컷 한 번 가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어봐 호시야. 그.. 호랑이의 집착. 야 모노나 너 똑같이 해봐. 너가 오잉이라는 표정 지어줘. 호시가 있어야 하는데 너가 있는 느낌. 야 물 먹는 거. 아 물 먹는 것도 나쁘지 않지. 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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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야 호시 소스만 많겠다. 야 버논아. 여기 신발 벗고 여기 올라가 봐. 잠깐만 버논아 신발 벗는 것 까지 지금. 아피 신발 벗기 힘든 친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그냥. 속이 후라했냐? 야 버논아 저기 가다가 저기 신발 벗고 꼭 올라가 주세요. 저기 저것도 한 번 찍어줘. 신발 벗고 꼭 올라가 주세요. 아. 저, 저, 저 정도까지만 가자. 됐어. 아야. 오케이. 아프다. 그냥 쪼로 넘어가 볼까? 어쨌든 쪼로 가야 되니까. 아 그래 그러자. 이거 좋다. 여기서 춤 하나 갈까? 그래. 아우야. 여기 좋아? 배경 좋아 보이긴 한데. 아 이거 좋다. 저런 비누방울도 하나 사 올까 그랬나? 지금 살까? 내가 뛰어갔다 올게. 내가 사 갖고 올게. 쏙쏙쏙. 그래 사와라. 뛰어갔다 운동하지 않았어? 저 친구 저게 뛰는 거야. 저게 뛰는 거였구나. 저는 비누방울 사는 게 좋은 생각일 것 같은데 저말고는 다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진해서 먼저 사러 왔습니다. 어 뭐야? 안녕하세요. 아 좋다. 좋아. 좀 더, 좀 더 높이 해 봐. 좀 더.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 여기에서 찍어봤자 소용이 없어.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 그러면. 어우 차가워. 마지막으로 한강 최대한 밑에 내려가서 아 그럴까? 제일 가까운 데에서 한번 찍고 어 네. 그냥 안전한 곳에서. 어 안전한 곳에서. 야 생각보다 릴스 찍는 것도 일이네요. 그럼 이렇게 찍으니까 일인 거죠. 제가 한강 놀러와서 캐럿도 이렇게 즐겁게 즐기셨으면. 그냥 즐거운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희는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냥 최대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소스에서 최대한 비슷하게. 그런 소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돼요. 저는 7PM 역주행 봅니다. 이걸로 7시에 들어줘서 역주행 갑니다. 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어떻게 할까? 여기서 이렇게? 어. 그래. 아 야 여기 괜찮은데? 어. 여기가 훨씬 낫다. 오케이. 오케이. 굿. 아웃트로 찍어 아웃트로? 아웃트로 찍자. 여러분 다 같이 영상 한번 찍어도 돼요? 저희 이제 여기서 아웃트로 찍으려고요. 아웃트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안녕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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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밑에서 위로 패닝해서. 하나 둘 셋.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소스를 다 찍었으니까. 들어가서 편집을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오늘 릴스는 다 찍었고. 네. 이제 들어와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런 여행 상품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게요. 이게 원래 승관이의 아이디어였거든요. 릴스를 워낙 좋아하는 친구니까. 아 그렇죠. 네. 승관이 못 가지. 우리가 열심히 편집해서. 승관이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거. 열심히 편집해서. 일곱시에 들어줘도 승관이 아이디어 아니었나? 맞아. 아이고 승관이가 좀 기어가 컸어요. 그렇지. 그러면 저희가 이거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편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재밌게 즐겨주세요. 잘 따라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오케이 카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Going 17.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촬영 감독님들 자세를 보면 짝다리를 짚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이해가 갔어? 이해가 갔어? 아 이게 편해. 고정시켜. 이해하군요. 조용히 해 줘. 버스 안에서 Going 이불 속에서 Going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ing Going 고정시켜. 안녕.